아왈 휴 되집니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즈의 로블럭스 휴블럭스 시간 찾아왔어요 제가 저번에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럭키블럭으로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당해버렸는데 이거 보니까 로블럭스에서도 이 로블럭스에서도 엄청난 무기들을 얻을 수 있는 럭키블럭이 존재한다고 해서 요맵 오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뭐 플레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럭키블럭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슈퍼블럭 다이아몬드 블럭 그리고 레인보우블럭 갤럭시블럭 야 이건 뭐 하나야 800코인이나 하냐 겁나 비싸네 무기 얻어가지고 저기 있는 놈들이랑 그 배틀을 뜨나본데요 휴즈님 오늘 출동한다잉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럭키블럭 바로 한번 까볼까요 어픈 이것은 윙 윙 윙 윙 아 안돼 야 이루와 첫 번째 무기 갖고 한번 싸워봅시다 와 hue 그 어디가 어디에까지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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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별로 인 것 같아요 다음 럭키블럭 청자 뭡니까 이거는? 그냥 기본적인 날개 무기네요 이리와 너의 자식? 그냥 그대로 썰어주겠어 야 기본 무시하러 자 다음 무기 주세요 럭키블럭 어흥 어흥 엄청나 위용해 현질 사자 현질 탈 것 공격 드립하다 부릉 이리와 럭 아 아니 이거 공격할 수 있는 거 맞아? 꽝인 거 같은데 딱 봐도 아니 이거 도망치는 것만 빠르잖아 이거 아야 아 오? 어흥 야 이건 좀 쎄 보인다 샤앗 이건 한 방 컷이야 100% 한 방 컷이야 이리와 내가 싹 다 그냥 썰어버릴 테니까 응? 얍 아 아 아 저 개사기북인데? 어흥 열받는다 이 친구들에게 머니파워가 뭔지 보여줘야겠어 슈퍼블럭 요거 한번 투환해보자 이리와요 나도 이제 쪼금 센 거 산다이 음 슈퍼블럭을 꾸매했습니다 하하하하하 나와라 슈퍼블럭 오픈 어?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조금 다루기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자자 일단 원걸 공격이기 때문에 할만해요 이거 어어 뭐야 잡았나? 아하하하 무징어! 이거 궁금하거든요? 리미티드 타임 한정 블럭 초록색 블럭 딱 봐도 겁나 좋을 거 나올 거 같아 이걸로 간다 나도 좀 좋은 무기 좀 주라 오 6 7 뭐야! 1 gu ing 자, 저기 저장 한가운데다가 떨궈놓고 옮겠습니다, 조심스럽게. 짠, 맛있는 호박이 왔어요. 싱싱한 호박이 왔어요. 빵. 자, 다음 무기, 이거 뭐야? 와아! 암살 휴지. 어세 휴지 갑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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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6번 무기. 이건 또 뭐죠? 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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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르치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어 인 더 헐. 이거 넘어가라고. 와아! 폭파! 개쎄고. 이거 딱 봐도 폭죽같다. 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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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디스 이스. 베쑤카. 온. 유니콘. 야, 저 한쪽 블록이 개사기였네. 자, 갑니다. 폭탄 받아라. 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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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v진. 심. 슈. 렛. 드렛. 빅뽕. estä. 자 오픈 갑니다 휴지의 레전더리 블루 전설 휴지 진 와랍 자 이걸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탁탁탁 빠르게 이동하다가 삐용 삐용 와아 잠깐만 오오 이거 좀 쎄 보이네 자 이걸로 빠르게 접근한 다음에 바로 뒤에서 썰어 버립니다 자 싸악 꼭 싸악 슈hhh양 슈앋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 이거? 아니 이거 뭐 전설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난 기대했고만 자 준비하시구요 쏘세요 잘 가라 우오오오오 오오오오 수고하셨기 시작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와 2구역 정신이 나간거면 나다임망 잘 가고요 잘가셔가지고요 앗, 아, 아 으아압 어으 기지 아아 무지개 장판 뚜루루루루룩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가전 야! 이동수단은 최고네. 이건 뭡니까? 피아노는 뭔데? 광.난의 연주다! 신들린 연주! 다다다다다다다! 삐시따 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핰 피아노 메테오!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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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자! 여기서 피아노 연주! 레츠 큐 릿! 뚝뚝뚝뚝뚝뚝뚝 울고 지져라 디스 이스 드래곤 슬라이어 퓨지가 갑니다 가지야 날아라 오오 야 이 드래곤은 좀 컨트롤하기 힘들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. 끊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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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! 스트레스!! 날아봐요~~ 이게 레전더리 블럭부터 좀 좋은 느낌이네요 나 저거 오늘 목표 무지개 블럭 무조건 먹습니다 팔참의 힘을 보여준다 근육! 근육업! 왕왕왕왕왕 딱뚝딱뚝딱 아 이거 겟쓰ared이다 자 40초 40초 이거 이거 복부먹는다는 마인드 30초 30초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수리건 수리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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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 8 6 5 4 3 3 2 1 이거 내꺼야 한 번만 더 까본다 자 현질 세트 오픈 열려라 오케이 빨간 놈 빨간 놈 어 저 빨간 놈 쟤 잡아라 쟤 잡아라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한 방 컷 거 야 이거 활이 개 사귀네 캣틀링건이다 도ми다 시원하네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요 너 일로와 낙상 Pa 캣틀링건이랑 드세요 amat성 2 3 2 오케이 이거 내가 먹는다! 먹어! 아이 근데 템창 꽉 차가지고 못먹네! 아휴 진짜..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. 저 그냥 이거 오픈할게요. 니들 그 다이아 갖고 계속 싸워라! 온라인 무 블럭 얻는다!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보이는 무기거든요? 자 얘 한 번 썰어볼게요. 바로 썰어! 개사기 무기.. 우우우우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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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엎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! 우와아아아악 자 일단은 오늘 한 번 재미있게 즐겨봤습니다. 럭키블럭 이거 무기 종류가 또 상당히 많은거 같은데 나머지 이 갤럭시 블럭 굉장히 궁금하거든요? 행성파괴급의 무기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 블럭 또 보기 원하신다면요?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